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 결정적인 그런 증거들 부정선거에 이번 보궐선거에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한 조작이었다는 부분들을 그래프나 이런 걸 보지만 얼만큼 조작했냐 얼만큼 도덕질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오늘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 이게 이제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이 완결판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기존에 잘 알려진 조작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부풀린 사전투표자 수만큼을 전부를 다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한 표도 빠지지 않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은 이번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2024년도 총선에서 아마 이 방법을 강범하게 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번에 크게 깨우쳤을 겁니다. 아니 그건 뭐 남투표지 뺏는다고 그냥 고민할 거 없고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에 널널하게 남아있는 그런 투표자 수를 그냥 부풀리게 되면 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지고 우리 편 함께 다 주게 되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말라고 김태우한테 뭡니까 100장당 15장을 훔칠 것인지 100장당 20장을 훔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0일 날 그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선거 사기범들과 더블음유당에게는 큰 희망을 압니다 주었을 겁니다. 고민할 거 없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게 될 거구나 그 중요한 방법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국정원 감사가 지정학가에게 지적하죠.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내부 협력자의 조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정원이 감사히 지적하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아야만 통합선거인 명부의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부 조력자가 얼마든지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신병기 새로운 병기를 실행에 옮겨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압성을 한 겁니다.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 국정원 감사 에 대해서 선관위가 항변한 겁니다.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핵심을 그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 정돈 하면 되는 거죠. 통합선거인 명부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108세 할머니가 있는지 129세 할아버지가 있는지 그거는 오야 마음입니다. 상관이 마음입니다. 108세도 넣을 수 있고 109세도 넣을 수 있고 132세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입니다 이렇게도 해 줄 수 있고 이번에는 사전투표자가 500명입니다 이렇게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실제로는 100명인데 이번에는 200명입니다 이렇게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럼 100명이 남지 않습니까? 100명이 남은 것은 뭡니까? 더블당한 게 다 주버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한 100명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더블당 후보를 우리 이재명 각하의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국힘당의 코를 이번에 확실히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서 윤석열이 여러분들 코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몇 표나 이길까 화끈하게 조작하자 그렇게 여러분들 땅땅땅 이렇게 계리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사전투표자 수를 100명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따블로 치자 200명 그렇게 해서 그중에 남은 100표를 뭡니까 다 더블당 진성현이 아니고 진교훈인가 하는 사람에게 주버린 겁니다. 그럼 2024년도 총선에 이번에는 내놓고 조작을 해 가지고 그냥 개근선을 넘기자 헌법도 뜯어 고치고 남조선 연방공화국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러자 3분 1 하자. 그러면 사전투표자가 100명인데 한 500명 하자 400명에 늘려가 400명을 다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짓이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잘난 맛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지금 못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인의 비극이자 희극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거지 않습니까 10월 11일 보궐선거 투표자 수 부풀리기와 득표수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만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가지가 양동작전이 된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곱하기 그것을 뭐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넘겨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제 방송한 내용을 여러분들 가장 잘 정리한 것이 이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여러분 사진을 찍어가지고 돌려도 괜찮습니다. 진짜 사전투표율은 15.43%인데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7.49%를 여러분 늘려가지고 22.96%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핵심이 7.49%는 투표자 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면 37,473표입니다. 이걸 전부 여러분들 누구한테 줬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쓴 것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다음에 7.49%를 뻥튀기한 다음에 7.49%는 37,473표입니다. 그걸 전부 뭐죠 더블당 후보한테 준 겁니다. 진교훈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주는 데서 한 표가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준 것은 한 표가 적은 37,472표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한 표까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 1.21이라는 값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21장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죠. 김태훈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8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보니까 더블당 후보가 실제로 당일 투표 100장당 60장을 받아야 되는데 표를 쑤셔 넣어 줘 가지고 121장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진짜 득표 수만큼 표를 쑤셔 넣어 줬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김태우 표는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 범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 더블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48%가 돼야 될 것 같은데 65%를 뻥튀기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17%가 나온 겁니다. 얘는 표를 쑤셔 넣어 줬기 때문에 통계학의 등표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부정선거가 여기서 걸려든 겁니다. 반면에 김태우는 마이너스 16%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환원을 시켜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양 후보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과학이나 사실이나 그런 것 관계없고 그냥 조작하면 되는 거야 조작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작이 뭐죠 너무나 확연한 경우도 뻔뻔한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좀 조작하면 또 어떠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3만 7473표를 여러분들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자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5799표 염창동의 관내 사전투표는 이 수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기결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진교훈의 민주당 후보에 여러분 이 표에는 선관위가 쑤셔놓은 표가 들어 있습니다. 5,799표에는 선관위가 조작해서 밀어준 2,900표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2,900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교훈의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쑤셔넣어준 것까지 합치게 되면 5,799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만큼을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넣어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표를 쑤셔넣어준 겁니다. 그 쑤셔넣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표를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거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3만 7,472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여러분 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3만 7,472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 조작된 표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0%를 조작을 해 줬기 때문에 진교훈이 받은 진짜 득표수하고 딱 이렇게 일치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밀어준 거하고 진교훈이 진짜 받은 표가 정확하게 2,900, 2,900, 1,730, 1,700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진교훈의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범죄가 발생했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완전히 이 나라는 사실 선 반듯함 정의로움 이런 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냥 좀 도덕질하면 좀 어떻나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뭐 여러분들 옆집에가 물건 가져가면서 내가 투표도 도덕질 한 놈들이 많은데 옆집에 물건 좀 가져가면 어떻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표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가짜 득표수입니다.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다고 보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를 어떻게 구했냐 규칙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를 복원한 겁니다. 그러면 가짜하고 진짜가 여러분 당연히 가짜가 진짜의 두 배입니다. 5799표는 2900표의 두 배 진교훈의 가짜 3459표는 등촌 1동에서 1730표의 2배 그러니까 50%를 더해 준 겁니다. 모든 동에서 모든 동에서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가 100표를 받았으면 100표만큼 다 더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그냥 50%를 빼버리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에다가 뭐죠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걸 더해 주면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50%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 도덕질을 국힘당이 다 덮고 넘어갈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대통령은 여러분들 뭐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묵했는데 침공회가 퇴를 했는데 그냥 이스라엘이 입을 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 함께는 한민족은 발사하게도 여러분들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다 절반 정도가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해가지고 만든 가짜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서 조달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동별 관내 사전투표수 진교훈 더블당 후보의 그 후보는 모두 다 뭐죠 조작된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절반이 뭐죠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그냥 진교훈이한테 그냥 프레미엄으로 공짜로 표를 다 동별로 동별로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진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그냥 50%를 하면 그게 진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과거와 달리 앞으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신병기를 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할지를 우리한테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 해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것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넉넉하게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그렇게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부풀린 것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선거인수 기준이 아니고 이게 선거인수 기준이 아니고 선거인수 기준 맞습니다. 선거인수 기준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15.43에서 22.96%. 이게 선거인수가 아니네요. 사전투표수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37.473표 그리고 그다음에 37.473표를 모두 다 뭔가 진교훈이 함께 넘겨줬기 때문에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치는 방식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 알라딘 램프와 같은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필요한 것만큼만 조달해 가지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반께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투표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투표가 간단한 것처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조작값 방식을 썼습니다. 선거인수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일부는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손을 대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자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일종의 조작값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 2022년에는 조작값 15%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조작값 35%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작값 25%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조작값 40% 40% 35% 25% 15%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한 여러분들 이 규모를 과거의 방식으로 조작값 기준으로 하면 얼추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35% 25% 그리고 윤석열이 이름 처음 등장했던 첫 공직선거는 눈치를 봤으니까 15% 조작하고 다시 50% 올라간 겁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아마 2024년도 총선에서는 50% 이상 정도를 조작하지 않겠냐 그러면 전폐할 겁니다. 국힘당에. 국힘당에 거의 완전히 대표를 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덕표수 조작도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본 겁니다. 이제 이 조작값 방식을 못 쓰겠구나. 다 뽀롱이 났으니까 다 들통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무기를 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가 끝났을 때 제야 전문가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여러분들 도구를 가지고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낸 것이 이 친구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아주 큰 겁니다. 이 발견이. 그리고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아마도 선거 4기 세력들은 훨씬 더 과감하게 이번 보궐선거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방식을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미를 크게 봤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그러나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하게 10월 10일 날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감사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감사결과 통합선거인 명부는 외부 해킹에 의해서 위의 변조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얻어야 위의 변조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 협력자가 조력 할 리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지난 10월 11일 날 내부 조력자가 아니고 내부 핵심 관계자가 바로 득표수를 37,473표를 만든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 참가율은 15.43%인데 그걸 22.96%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22.64%라는 것은 거소투표를 재배한 겁니다. 거소투표를 더하면 22.96%입니다. 그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승부하니까 더불당의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것을 고려한 그런 참가율인 겁니다. 실제로는 15.43%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인데 그걸 22.96%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것이 다 기획대가 돌아가는 겁니다. 기획돼 가지고 22.96%를 만들어서 여유분인 37,473표를 확보해 가지고 전부를 뭡니까 더불당의 진교훈이 함께 더해줘 가지고 이번에 어마어마한 격차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찾아낼 게 없을 정도로 3일 만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과 더불당이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득표소를 만들어낸가 다 밝혀진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악해 가지고 사실을 깔아뭉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과학적 발견을 그냥 완전히 그냥 뭐죠 쓰레기통이름 던지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실과 과학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여러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선간이 사람들이 좀 후둘둘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왜 여러분들도 뭘 이렇게 비밀스럽게 뭘 했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 외부에 드러나면 좀 겁이 나잖아요. 물론 뭐 이제 다 그 사람들 수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인들이 확신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개떡이 된 사람이 김용빈이라는 사람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가지고 김용빈 씨가 뭐 형식적으로는 노태학 씨 선관위가 임명하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뭐죠? 선관위원장을 선관위 사무총장을 대통령께서 안 고르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실에서 어느 사람이 적임자인지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열에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생활하면서 아참이 뭐죠 그냥 얼굴마담이 되는데 나중에 책임은 얼굴마담이 다 지지 않습니까 도장을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좀 물도 마시고 좀 진행하기 전에 참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주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 올해 이 모든 사실 대한민국 선거가 4.15 총선 뿐만 아니라 전부가 조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낸 것이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여러분들 집필에 들어가 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론입니다. 1권이. 2, 3권이 대선을 다룬 것이고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들을 구매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중에 특히 4.15 총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전국 동시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부정선거를 한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5권 도둑놈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몇 주 전부터 공명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역사책을 쓸 때 통사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를 전부 다 아우르는 책을 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김동주 교수께서 한국인에서 아주 드물게 제대로 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대문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빼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력이 있고 좀 지적인 호기심이 좀 강하고 한 단계 레벨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천쪽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 드시면 좀 이걸 어떻게 읽느냐 생각하지만 마치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한계치를 극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천쪽 이런 분량의 책을 한번 읽어내시면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한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